이번 시간 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만한 대로 챕터1 두번째 시간부터는 벗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할거구요 배당 책임 총론이에요 총론 아까 얘기한대로 챕터1 즉 다시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을에게 어떠한 행위나 행동이겠죠 그럴 경우 을에게 을이 부상을 입고 그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이런 메커니즘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까지가 지금 우리가 챕터1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배당 책임 총론이라고 해서 교재에 살펴놨구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 청구 즉 을이 지금은 부상 말고 여기 지워볼게요 어떠한 갑과 을간의 관계에서 지금은 어떤 행동이라고 했지만 이 결과치는 몰라요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을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것을 보통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배상 청구라고 하는데 얘를 발생시키는 행동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첫 페이지에 나와있는 겁니다 첫 페이지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하나는 계약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러니까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생기는 거고 하나는 법률에 나와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대표적인 게 보험 계약과 같이 계약이에요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보험 법률 행위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그 다음에 나와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이 원인이 법률 규정 법률에 나와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률 규정 중에 대표주자가 뭐냐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 대표주자가 우리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육법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행정법까지 칠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육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민법이죠 민법에 나와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 중에 하나가 민법이죠 민법 규정에 있는 거에 따라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있어요 특별법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특별법이죠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여러가지 법률들이 많아요 기본적인 거는 이런 어떤 민법이 주지만 이 외에도 이걸로만은 모두 다룰 수가 없다 특히나 뭐 자동차 사고같이 이런 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법은 민법보다는 어느 쪽을 중심으로 가겠어요 가해자 중심이에요 피해자 중심이겠어요 피해자 중심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입증 책임의 전환 여러가지 있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법이 있고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법률 A하고 법률 B가 있어요 두 개가 다른 법이에요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B가 두 개가 서로 상충을 해요 만약에 상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상위법 하위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위에 나머지 법들은 동급이에요 동급 동급 그러면 두 개의 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해석을 법은 판사님이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뒤에 후단에 만들어진 법 뒤에 만들어진 법을 우선시하는 게 맞겠죠 우선시하는 게 맞겠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A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 B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보통 A법은 어때요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들은 앞에 있는 특별법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충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두 가지에요 뭐냐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불법행위입니다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규정 법률 규정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인데 우리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불법행위에 책임을 불법행위 쪽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요 대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얘도 존재를 해요 채무 불이행도 일부 나중에 배울 근제 보험 파트에서 조금 나오고요 전문의 배상 책임의 대표주자인 의사 배상에서도 이 채무 불이행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무 불이행은요 앞에 분한테 제가 돈을 빌렸어요 안 갚았어 그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또는 제가 앞에 분한테 책을 팔기로 했어 책을 팔기로 했어 근데 택배로 돌덩이 보냈어요 그런 사기들 많죠 그럼 뭐에요 그게 그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나는 온전한 책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책이 아니라 돌이 온 거에요 그럼 채무를 내가 맺었던 계약을 온전하게 이행한 거에요 안 한 거에요 이행을 안 한거죠 또는 제가 책을 보내기로 해서 책을 보냈어 책이 짚어먹었어 한 50페이지가 없어 이거 보통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이행을 못 한거죠 뭐 약간의 책에 키스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되겠죠 그런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법행위는 아까 말한대로 갑이 실수로 을을 다치겠다 그러면 을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관계가 불법행위에요 불법행위 제가 만약에 물건을 던지는거는 법을 위반한게 아니죠 제가 이거 던지는거 법을 위반한거 아니죠 제가 이거 던져가지고 누구 맞춰봐요 그건 안되죠 폭력이 되어버리잖아요 폭력이 그럼 법을 위반한거 불법행위거든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두가지라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이 이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페이지에 먼저 채무불이행부터 나와있는데 채무불이행 박스 볼게요 요건 있죠 요건 요건 먼저 뭐에요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거 즉 계약을 맺어가지고 갑과 을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갑은 이행을 했어요 뭔가 이행을 했어요 의도 이행을 했는데 을이 이행을 안한거에요 그게 첫번째입니다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거 둘째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일부러 안갖거나 뭐 실수로 안갖거나 고의 과실이 있었냐는거에요 고의 과실이 없으면 어때요 아니라는거죠 세번째 채무불이행이 위법해야되요 우리가 대표적인거 그거있죠 도박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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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을 할걸 알고 빌려줬으면 그거 좀 받아요 못받아요 못받죠 그게 이겁니다 세번째 위법하지 그러니까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이 위법할 것 근데 그 사람은 안갖는게 위법이 아니에요 도박이니까 안갖는게 위법한게 아니에요 알고 빌려갔으면은 못받아가요 원래 네번째로 이내에서 손실이 생겨야되요 네가지 요건이 있는데 요건용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구요 여러분들 두번째에서 고의 과실에 존재있죠 여기다 똥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못하면 누가 입증책임 입증책임 이 채무불이행에서는요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무자와 채권자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채권자죠 채무자는 뭐에요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에 고의 또는 과실에 입증책임을 누가 진다 채무자가 진다는 거에요 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돼서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일반 불법행위는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청구를 할 때는 갑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걸 을이 입증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 그럼 여기서는 뭐에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채무자가 나는 없다 없다라고 입증해야 되고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잘못하면 헷갈려요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니까 이것도 채권자가 입증하는 거 아니냐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뭐에요 채무자가 거꾸로 내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이 네 개 중에 이건 or가 아니라 and에요 and 1 2 3 4가 다 합쳐져야 돼요 그럼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충족을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1 2 3 1단계가 되면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면 3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된다면 4단계가 되는데 1단계가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죠 가운데가 그러면 채무불행에 대한 요건이 성립이 안돼요 요건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예를 못한다고 청구를 청구를요 그래서 요건들은 항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로 인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효과가 근데 이 요건 보통 3가지 4가지씩인데 다 뭐다 엔드 조건이 엔드 조건 엔드 조건 즉 채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예요 됐죠 이해 되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좀 알아두시고 그 밑에 나오는게 그러면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 채무불이행이 과연 몇 가지 유형이 있냐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행 지체죠 돈 안 갚는 거예요 이행 지체 갚을게 갚을게 해놓고 안 갚는 거예요 이행 지체 그럴 수 있죠 오늘 갚을게 내일 갚을게 모레 갚을게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이행 블룸 예를 들어서 제가 써 놓은게 있지만 가수 조용필씨가 오기로 돼있어 우리 클럽에 근데 조용팔님이 온 거예요 노래 불렀어 계약을 이행 한 거예요 나는 조용필 주겠다고 천만원 줬는데 왜 조용팔이 와서 천만원 받아가냐고 안되잖아요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 불안전 예행도 아니거든요 아예 불능이에요 그리고 도자기 2조 백자 조선 백자를 매매하기로 했어 딱 그거 하나야 나는 그 물건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동일한 백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각각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죠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는게 아니라 보면 보관상태가 여러가지에 따라 가격이 등락을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A라는 그 특정 물건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잘못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럼 위안에 본드 붙여주기 해서 본드 붙여서 줬다고 해와요 그럼 이게 이행 한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러죠 멱사 잡겠죠 일로와 돈 내라 하겠죠 그게 이행 불놈이에요 불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이행을 했는데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얘가 책을 얘기했지 책을요 책을 책을 얘기했잖아요 책을 매매하기로 해서 책을 팔았는데 돌덩이 보낸 건 아니에요 책을 보냈어 근데 어떻게 50페이지 찢어먹은 책을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온전한 책을 보내주면 되죠 그게 불완전이행입니다 달걀 100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100개 납품했어 10개가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개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쌩쌩한 달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완전이행이었고 이 채무 불이행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행지체 불놈 불완전이행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불법행위 쪽이에요 불법행위 쪽인데 이거는 다음 2절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불법행위 할 때 불법행위라는 거는요 법의 근본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냥 불법행위를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 불법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쉽게 생각해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거나 하라는 거 안 했거나 이런 게 불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제가 감독자 책임을 해야 될 녀석이 하나 있어요 아직 나중에 지금 배우겠지만 자녀가 둘 있는데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아들 내면 저보다 커요 집에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래 길쭉한 녀석이 누워있어갖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감독 책임을 직접 지지는 않겠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 초등학생은 감독 책임을 지겠죠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해봐요 그것도 불법행위에요 법에서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라고 하죠 보통 회사에서 정한 회사 사규보다 빨리 출근시키죠 1분 늦으면 시발 싸지만 1분 빨리 오면 상 안주죠 근데 뭐해요 하라고 정해져있는걸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될거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처벌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런게 법에 나와있으면 그걸 위반했을 때 그게 불법행위다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십시오 구체적인거는 그 다음에 2절에서 나오도록 얘기를 할거구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3페이지 2절에 보시면 불법행위 의의하고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특징은 읽어만 보시면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4페이지에 나와있는 불법행위 관련돼서 이 불법행위를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눠요 일반 불법행위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특수 불법행위로 나눕니다 이 두가지로 나눠져있어요 가장 대표적인게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얘에요 일반 불법행위 하지만 이걸로만 모든거를 다 커버할 수 없지요 지금 민법으로 모든걸 커버할 수 없어서 특별법이 나오듯이 민법에 일반 불법행위 갖고는 모든걸 다 규율할 수 없으니까 특수한 경우를 정해 놓은게 특수불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 특수불법행위는 여섯가지를 법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불법행위를 볼게요 요 그림을 볼 때 갑과 을간의 모양태로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행동을 제가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갑이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을 던졌어요 재구가 안됐어 재구가 안되서 옆에 걸어가던 같은 학교 친구를 마친거에요 그럴 수 있죠 내 팔을 휘었어 가끔 그러잖아요 야구선수도 투수수도 한번씩 헤드샵 보내잖아요 재구가 안되서 거기야 얼마 안되지만 얘는 완전히 팔이 비틀어져갖고 저기 떨어져있는 녀석 뒤통수를 마친거에요 괜히 눈 얘기하면 눈 심하니까 뒤통수를 마셨고 이 친구가 내진탕으로 쓰러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걔가 의리에요 병원에 삐뽀삐뽀 실려갔겠죠 치료를 받고 내진탕 진단으로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학교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어떤 손실이 생길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공을 던진 갑한테 청구를 하겠죠 손해배단 청구를 하겠죠 그거를 놓고 볼게 일반 불법행위 불법행위랑 같이 매칭을 해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불법행위는 어디 나와있냐면은 우리 법전으로 치면은 민법 750조입니다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거기 한번 봐보세요 어디 나와있냐면은 그러면은 4페이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나와있죠 민법제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잖아요 네 즉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요 뭘로? 위법한 행위로 인하요 그 손해를 누가? 가해자인 갑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750조가 이 일반 불법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도출해야 되는데 즉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즉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에게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볼게요 네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750조를 잘 기억해야 돼요 750조 조문을 이 조문에서 다 나옵니다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만 빼고 첫째 뭐에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협행위라고 했죠 그럼 뭐에요 고의 과실이 존재해야 되겠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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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주체가 들어간다 주체가 가해자 가해자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제가 만약에 칼을 들고 우리 일식집에서 쓰는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찔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갈 거 아니에요? 잡혀가죠? 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배를 쫙 절개했어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죠 안 잡혀가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뒤에 위법행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칼로 푹 찔렀어 그럼 제가 고의로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는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까 채무불이행에서 누가 입증해야 돼요 채무자라고 했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편이고 여기는 권리를 주장하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하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가해자의 고의 때문에 과실이 이것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나온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운전자가 나를 다치게 했어 일면식도 없는 운전자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민법에 따라 이 첫 번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난 다쳐서 병원 갔는데 나중에 저 사람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입증하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법을 통해서 전환시켜 놓은 거죠 자배법에서는 뭐해요 입증책임을 누구한테 지게 해 놨어요 가해자한테 지게 해 놨죠 네가 책임이 없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네가 책임 절하라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민법 750조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에요 어 아니 그러면은 쌤 분명히 민법 750조를 근간으로 해서 요건이 나온다면서요 맞죠 나머지 써볼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위법성이죠 위법성 행위가 위법 위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해 이렇게 돼 있죠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 다 나오는데 얘만 안 나와 책임 능력은 안 나와요 분명히 750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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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고 쳐 봐요 그러면은 아버님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성을 얘기해요 안해요 상대방이 내 성을 알아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아버님 함자 얘기할 때 성을 얘기해야 안해요 안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름 모든 사람들은요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민법 750조에 설명을 안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책임 능력이라는 거는 봐봐요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에요 가해자의 책임 능력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누가 증명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름 모든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한다 가해자가 뭘 입증한다 나는 없어요 이걸 입증해야 돼요 없어요를 없어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다 2번은 당연히 오케이 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게 대전제라고요 대전제 그러면 그 대전제를 뒤엎으려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누가 가해자가 그래서 민법 750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즉 법을 위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칼로 사람을 해하는 거하고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골절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폐쇄성 골절이야 근데 분쇄골절이라고 할 수 없이 내구정을 해야 돼 그럼 할 수 없이 살을 찢어야 되죠 그래야지 내구정물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살을 전혀 절개하지 않고 집어넣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의사가 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 위법한 행위가 된다 네 번째는 그로말미야마 이런 행위로 생긴 손해 있죠 손해 손해하고는 인과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인과한계 인과한계만 논해도 1시간 논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해사정 이론시간에 배웠겠지만 최초 조건설부터 시작해서 최유력조건설 상당인과한계설 여러가지 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딱 필요 없고 상당인과한계설입니다 상당인과한계설 그러면 상당인과한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광화문에 나갔어 광화문에 광화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저기 갑이 야구공을 던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을을 맞춰가지고 을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의뢰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 100만원 너무 과하다 한 5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50만원이나 손해가 저 공을 던진 행위 때문에 발생된게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대부분 응 맞아 끄떡끄떡해요 근데 사이코패스 한명이 지나가 관련없어 이런 사람 한명있다 쳐봐요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99명은 있대 한명은 없대 그럼 우리는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꼭 다수결이 옳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 인과관계는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면은 서로간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게 상당 인과관계에요 약간 모호함은 있습니다 일반의 경험칙이라는게 경험칙이라는거는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 올해 대법원 전원합이 채 우리 가동연한 바뀐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서 바뀐거잖아요 과거에는 60세가 정답이었어 지금은 이제 뭐 65세가 정답이었어 맞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게 180도 뒤집어지진 않겠죠 평균 연령은 올라가는데 기대연령은 올라가는데 갑자기 판결은 역행해 60세가 55세로 내려오진 않겠죠 그런걸로 보시면 되요 일반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요건이 어떤 조건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거는 4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부연 설명 할겁니다 누가 입증책임이 있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요 누가 어떤 항목은 누구에게 있고 어떤 항목은 누구에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존재를 한다던데 여러분들이 고의하고 과실하고 그러니까 실수잖아요 과실은 이거를 우리가 따질 때 좀 나누어요 어차피 불법행위는 똑같아요 고의나 과실이나 하지만 보험이랑 조금 달라지죠 보험은 일부로는 제가 물어주면 안된다고 했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일부로 그래서 고의를 나눠요 뭘로냐면 확장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눠지고요 과실도 인식 유무에 따라 인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되구요 우리 고양이 할머니 사건 아시죠 도대체 이게 언제쯤 얘기인데 아직도 몰라요 아니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이 돌던져갖고 할머니 맞아갖고 돌아가신 거 있잖아요 고양이 할머니 고양이 고양이 밥준다고 그 놈의 썩을 놈들 때려주기고 싶어 저도 여기 상처가 좀 났어요 고양이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을 예를 들게요 그 사건을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이 맨날 고양이 밥주니까 고양이가 똥싸고 고양이가 특히나 발전기 나오면 애기 울음소리 내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게 싫은거야 아이들이 싫으니까 할머니를 다치게 하려고 애들이 일부러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맞았어 그게 뭐에요 확정적 고의에요 확정적 고의 두번째 애들이 돌을 던졌어요 근데 애들 생각에는 뭐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거리 때문에 맞잖아요 애들 초등학생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던지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위험한데 할 수 없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에요 맞아 죽어 하고 때렸으면 확정적 고의고요 죽든 살든 관계없어 라고 내가 용인하고 행동을 했다면 이게 뭐에요 미필적 고의가 되어버린거에요 맞아도 할 수 없지 자기복이다 지복이다 생각하고 맞아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던졌으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이 있는 과실과 인식이 없는 과실은 뭐냐 애들이 돌을 던졌어 돌을 던졌는데 나의 어떤 체력이나 옥상하고 옥상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건물 옥상이 싹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가깝게 보이지만 이게 거리가 꽤 되잖아요 할머니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10m 이 높이가 30m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던지면 내가 보통 5m 던져 아이들 공 던지면 뭘 던지면 5m 밖에 못 던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떨어졌잖아 이 근처에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한거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뭐에요 높이가 있고 이게 그대로 밑으로 옆으로만 가는게 아니라 만약에 대각선 가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던진 거리는 던졌을 때는 분명히 할머니는 안 맞을거야 안 맞을거야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가지 풍속이나 여러가지가 조합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딱 맞은거에요 그게 뭐다 인식있는 과실이에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거야 자기는 그냥 건반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맞아버린거에요 이게 인식이 있는 과실이에요 계속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0.001%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거겠죠 근데 내가 볼때는 그 확률보다 안맞은 형이 높아 라고 생기고 그런거 있잖아요 우리가 겁을 주려고 어이 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나는 건만 주는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식있는 과실이고 인식이 없는 과실은 이거에요 돌이 있어 모르고 지나가다가 툭 쳐서 떨어지는거에요 떨어뜨리고 싶은 의도가 없던거에요 떨어뜨리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데 떨어진거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맞은거야 그게 인식이 없는 과실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요 확정적 미필적 인식 유무 아셨죠 그거를 4페이지에 제가 써놨습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인식이 있는 과실과 인식이 없는 과실로 해서 써놨죠 인식 없는 과실의 대표주자가 저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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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식이 없는 과실은 아니에요 총알 넣고 돌리니까 근데 총에 빈총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자기가 빈총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치는거에요 친구한테 빵 빗벌린거에요 모르고 자기는 없는줄 알고 근데 나가는거 있겠죠? 우리 가끔 남자분들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제일 무서운게 그거잖아요 사수는 자기가 총을 다 쏜지 알고있어 근데 한발이 남아있는거에요 다 사격 종료! 막하는 잡지 뿡 손나면 어떻게돼요? 죽죠? 죽어? 제가 유일하게 군대에서 아이들을 구타한게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에서 구타를 해갖고 왜그냐면 그때 사선 통제수들이 적어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꼭 발들려고 하는데 꼭 손들려있어 그럼 무지하게 뛰는거 팹니다 다른데 몰라도 위험하니까 서로간에 위험해 서로간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자기는 없다고 인식을 해버린거에요 벌써요 다 쌌다고 생각한거에요 근데 모르고 격발된거에요 그런것도 인식이 없는 과실이죠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인식이 있는 과실이에요 할수 없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4페이지 5페이지 읽어가지고 확정적고의부터 인식이 없는 과실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라구요 하지만 보험관계에서는요 여기서 끊겨요 여기서요 여기서 고의는 미필적고의도 다 고의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보험관계가서는 미필적고의도 면책입니다 왜 약관상 고의를 담보해주는 경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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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고의를 담보해주는 돈 안갚는것도 뭐에요 고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를 보호하게 한거에요 피해자는 채권자를 보호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일반적인 보험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반적인 배상책임들은 고의를 면책합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십시오 항상 뭐든지 오엑스 물어봤을때요 한쪽으로 쏠리면 큰일납니다 시험에서는 쏠려도 돼요 시험에서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 번씩 고 0.1%들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가끔 1차 문제 낼 때 1차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0.1%가 답을 두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잘 써야되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출제위원들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버리면 중복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0.1%의 확률이 있는거라도 모든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모든은 올입니다 백이에요 백 세상에 백이라는거는 대부분 존재를 잘 안해요 그래서 보통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오답일 확률이 99.9%에요 근데 0.1%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위관실 입증책임 누가 진다?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책임에 전환 좀 해놨죠?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자매법 같은 경우가 일반 민법하고 달리 책임을 전환시켜놨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구요 두 번째 책임능력 볼게요 제가 책임능력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1.2배속 이상은 못 돌릴거에요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1.2배속 이상 올려버리면 거의 2배속 수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책임능력은 1은 모든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다 있는거에요 그러면 뭐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가해자가 나는 책임능력 없어요에요 이거를 입증을 해야되요 나는 거기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미성근자에요 책임능력 없는 미성근자에요 또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난 심신상실자에요 라고 입증을 해야되요 그러면 end 조건 벌써 2번이 끝나버리면 그냥 3번부터 4번은 할 필요가 있어요? 논할 필요 없겠죠? 근데 논해야되요 논해야되요 왜 논해야되냐면은 잘 봐봐요 떡을놈이 자식이 책임능력 없다고 내 청구 어떻게 해? 나를 뭘로 보호 받을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불법행위에는 이런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능력과 관련돼서 보완을 해놨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야 너 가 애는 가 애는 가고 어른들꼬 와 당신 가고 법적 대리인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거에요 대신 오라는거죠 그래서 그래도 애는 그래서 검토하는 겁니다 없어도 나머지 3사가 이루어지면은 뭐에요? 너는 가고 가애자 너는 가고 너를 관리감독하는 사람 대신 와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울 특수불법행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내미 초등학생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학교가서 맞고 오면 죽어 학교가서 맞고 오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뭔일이 있으면 맞고 오지 말라는 얘기에요 때리고 오라고 때리고 와도 맞고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맞고 오면 나한테 죽어 너는 그렇다고 아버지가 때리라고 하는건 아니죠 누구를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니 몸은 니가 방어하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되면은 때리고 오라는걸로 오해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내가 때리고 오라고 했다 쳐요 제 아들이 만약에 다른 친구 때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들은 책임는게 없고 아버지인 저는 고의야 맞잖아요 때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험치료 될까요 안될까요 보험치료 될까요 안될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험위 얘기하겠지만 보험치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애를 저 혼자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감독자가 두 분이잖아요 더 무서운 감독님들만 남아있잖아 더 무서운 감독님이 엄마라는 감독님이 엄마는 절대 때리지 말라고 했거든 아버지는 때리라고 했지만 엄마는 때리지 말라고 했거든 이 고의도 개별 적용합니다 애들에 대해서는 보험치료 가능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거에요 엄마는 절대 때리라는 얘기 안했지 음 때리고 와 맞고 오지마 요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지금 그쪽도 개별 적용하고 있어요 가족일배치 자녀만을 위한 배상책임 쪽에서 개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됩니다 보시면 되구요 결국은 따져야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없어도 대신 누군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특수 불법행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이제 6페이지에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 볼게요 위법성 행위가 위법해야되요 그러면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성립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거 공능동 살인사건 아시죠 2015년도에 공능동에서 어떤 집에 군인이 휴가 나온 군인이 술을 먹고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친입을 해서 결혼할 여자를 살해를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남자와 격투 끝에 그 남자가 군인을 칼로 찔러서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인가에 나왔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법원도 아니에요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정당방위 살인으로 검찰에 통치를 했구요 검찰에서 공청회와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뭘로 확장되냐면 정당방위 살인으로 인정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정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결되는게 아니에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정당방위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법에서 정당방위에요 민법도 우리가 법을 위반했지만 그 위반한 법을 없애는 사유 중에 하나가 정당방위에요 즉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보통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 조각 사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그 비누 같고 빨랫비누 같고 혹시 토끼 만들어 보셨어요? 예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토끼 만들다보면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애가 그 애보다 이게 좋겠다 최근에 끝난 모 드라마에서 머리 자르라고 주신 돈을 머리 자르라고 주신 돈을 갖고 뭘 꼬치를 사먹어 버린거에요 내일 두발검사인데 머리를 잘라야 돼 집에 있는 언니들이 A가 자르고 하니까 삐뚤삐뚤해 B가 자르고 하니까 삐뚤삐뚤해 나중 되면 앞머리 거의 안 남아 그럼 어떻게 돼 잘못해버리면 다 깎고 깎고 이만한 덩어리를 깎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나중 되면 밑에 가로만 남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조각사유라는 거는 이 덩어리를 다 깎는다고 깎아내면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예요 바닥에 가로만 남는다 그럼 형체가 없어졌잖아요 위법성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세번째 위법성이 존재해요 안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어졌으니까 결국 물이 상태가 변화돼서 기체화 됐어요 소중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이라고 해요? 화학식으로는 물이겠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학식 나와서 H2O 화학식으로는 물이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개념적으로 소중기라고 표현하면 다른 상태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위법성이란 덩어리가 어떤 사유때문에 깎이기 시작했어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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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에 있는 바위들 보면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하죠 물살에 계속 깎이고 깎이고 그 바위가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시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바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깎여 내려가니까 그런 사유가 조각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조각사유 위법성은 존재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래서 그 보시면은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요 형법에서는 총 5가지 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당 행위부터 해서 피해자의 승낙까지 5가지 정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 이 두 가지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도 준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민법에서 법으로 명시한 거는 두 가지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뭐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불법론하고 행위불법론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한마디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치만 본다라는 게 결과불법론이에요 어떠한 결과치가 없으면은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즉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도달합니다 미수라는 건 뭐에요 실패잖아요 실패 결국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살인 미수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그럼 처벌하지 않겠다 말이 돼요 안되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게 결과 불법론이고 밑에 있는 행위불법론은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면은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는게 행위불법론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위불법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뭐에요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요 그 밑에 보면 자기행위하고 부작이행위 부작이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주로 제가 해놨을 때 각주 4번하고 각주 5번을 설명해놨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작이라는 거는요 해야될 일을 하지 않은거에요 제가 오늘 여기와서 강의를 해야되는데 안했어 그게 부작이에요 제가 오후에 강의하지 말아야되는데 강의를 했어 그게 뭐에요 그게 자기에 의한 불법행위에요 그니까 하지 말아야될 일을 했으면은 자기구요 해야될 일을 안했으면 부작이에요 요 개념만 잘 파악해 주십시오 결국은 해야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되는데 했을 때 그런 어떤 행위 과정에 의해서 그 행위불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 생각하실 때는 결과 불법론이 아니라 행위불법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설은 나눠지지만 대부분 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행위불법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쉬울 것 같구요 6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정당방위하고 긴급필환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당방위는 아까 공능동 살인사건 갖고 말씀을 드렸죠 공능동 살인사건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는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인의 가족이 그 칼을 찌른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쳐봐요 하지도 않았지만 그럼 뭐겠습니까 형법에서도 정당방위에요 그럼 민법에서도 정당방위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겠죠 위법성이 조각되면은 결국은 불법행위요건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이 없어지는거죠 그럼 그럴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 그 밑에 보면 긴급필환이 있죠 긴급필환 예 제가 긴급필환은 예를 하나 드립니다 제가 집에 딱 걸어가는데 저희집 주택이에요 주택이에요 앞에서 송아지만한 개가 오는거야 강아지가 아니라 개 예 가끔 이제 소만한 개들도 있어요 예 송아지보다 큰 개들도 많아요 서면은 한 2미터 되는 개들도 있대요 예 걔네들 이빨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예 눌리면 죽어요 겁나니까 제가 목줄 풀려가지고 막 달려온다고 봐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라도 숨고 싶죠 그냥 쏙 숨었어 옆집 물열려 있길래 그리고 문을 닫았어 옆집 아저씨가 내려와서 당신 뭐야 만약에 주거침입죄로 날 경찰에 신고한다고 쳐봐요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왔어요 딱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개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부득이하게 지금 몸을 피난한거다 피난한거다 근데 cctv 돌려놓으면 맞아 제 얘기가 맞아요 그럼 경찰은 저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피해 들어온건 맞는데 마당에 있는게 아니라 그 집 안방에 들어가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잡혀가겠죠 과잉도 안돼요 과잉 긴급피난하고 과잉피해항은 조심해야됩니다 최근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인가요 오랜가요 이게 과잉피해항이냐 긴급피해항이냐 긴급피해항이냐 갖고 옥신각신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고냐면 이런겁니다 자동차사고인데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여기 사람이 서있다고 봐봐요 갑자기 택시가 확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어 이 사람이 제동을 하기에는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사람을 치였어요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택시는 찾았죠 당연히 입건하겠죠 원인정보했으니까 근데 중요한거는 이 사람 이 핸들을 돌린 만약에 택시를 A라고 하고 이 차량을 B라고 할 때 이 B차량 운전자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를 해서 천만원인가 벌금을 때렸어요 그거 관련돼서 말이 나왔던게 긴급피해항이냐 과잉피해항이냐 완벽하게 제동을 한다든지 해도 부득이했다고 하면 이거 뭐에요 긴급피해항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핸들만 틀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과잉피해항이 될 수 있겠죠 과잉피해항이면 처벌받는거고 긴급피해항이면 이 사람에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기본적으로 형법이 그 결과를 잘 못봤어요 그때 한참 올 중순경 쯤에 올 6월 7월 이때 한참 시끌시끌했습니다 이게 검찰은 긴급피난이 아닌 과잉피해항으로 본거에요 그래서 약식기소를 한거고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급피난하고 과잉피해항은요 그게 이제 위법성을 조각한 사유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뭐에요 손해발생 손해발생 손해가 발생이 돼 뭐니뭐니도 뭐니라고요 손해가 발생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이때 어떻게 광화문 끄덕끄덕 상당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7페이지 하단에 인과관계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 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나와있죠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당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를 이해할때는 광화문에 나가서 물어봐서 끄덕끄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답안지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답안지에 상당 인과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써는게 8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상당 인과관계를 설명할때는 8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듯이 쓰셔야 돼요 보면 동일한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보통이라고 할 때 선행사실과 후행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학설이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일반의 경험칙에 비췄을 때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경우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게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주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정도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험문제에서는 이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줄 거에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 클레임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툴 수가 있겠지만 시험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요런 어떤 법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가지고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상당 인과관계는 이런 것이다 실제 사례문제를 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시험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손해 챕터 2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손해를 할 때 뭐 손해를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2분설 있고 3분설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과정 전체 오늘부터 끝나는 그날까지는 세 가지 설 3분설에 따라 손해를 나눌 겁니다 3분설에 따라 계산문제 풀 때 모든 거는요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요렇게 3분설에 따라 나눌 거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미리 좀 얘기 드리면요 대부분의 책들 보면은요 얘가 먼저 나와요 소극적이 먼저 나와요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적극적 손해라는 건요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제 주머니에 돈이 없네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게 적극적 손해예요 나가지 말아야 될 땐 나가는 거에요 소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에요 아셨죠 나중에 또 챕터 2 다음주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고것만 기억하세요 적극적인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다 소극적인 거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막히는 거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은 다음주에 부연해서 하나하나 손해배상금 뽑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기억 오늘 기억은 이거 산분설에 따라 앞으로 손해를 나눌 것이다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있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있냐면은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 관련돼서 지금 배운 이 일반 불법행위는요 과실 책임주의에요 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극단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모양새를 바꿔 볼게요 A B C가 있다고 볼게요 A는 뭐냐면은 가해자 가해자의 과실이에요 C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보통 부주의라고 하죠 피해자의 부주의 과실 단계를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과실 단계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B는 불가학력이에요 어떤 자연력이라는 이름은 불가학력적인 요소라고 봐봐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합칠 때 A B C의 토탈이 100이에요 100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관련자들의 책임을 다 쪼갰을 때 보면 100이 돼야 되겠죠 이게 100이 안 되면은 얘기가 안 돼요 100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A B C를 더하면 100이에요 그럴 때 과실 책임주의는 무엇을 물어주는 거냐면은 이것만 물어주는 거예요 A만 A만 즉 가해자의 과실만큼만 물어주는 게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과실 책임주의 두 번째 무과실 책임주의 있어요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A하고 B를 물어주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토탈 손해에서 토탈 손해에서 피해자의 과실만 빼는 거예요 즉 불가능력적인 요소를 누가 떠너라 가해자가 떠너라는 얘기입니다 가해자가 불가능력적인 요소를 가해자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보상 책임주의예요 요거는 뭐다? A B C까지 다 물어주는 겁니다 토탈 손해를 다 물어주는 거예요 보상 책임주의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 요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 책임주의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잠깐 얘기하면은 요거는 2014년도 기출문제거든요 5점짜리로 2014년도 기출문제니까 요건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한다면은 요 위법성 조각사의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아까 말한 이 택시 사례 이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조각 사유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칠판을 쓰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떠 있어요 중과실 책임주의라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중과실 책임주의 또 중간 책임주의 있는데 중간 책임주의는 과실 책임주의에서 입증 책임만 전환시키는 거예요 과실 책임주의랑 똑같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은 뭐예요 얘죠 무과실 책임주의의 입증 책임 전환이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중간 책임주의는 과실 책임주의처럼 물어주되 입증 책임만 누구한테 준다 여기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피해자한테 있죠 가해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책임만 입증 책임만 전환시키는 게 중간 책임이에요 물어준 양은 똑같다 다르다 과실 책임주의랑 동일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중간실 책임주의라서 중간실 책임주의 현재의 중간실 책임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실화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구실화책임법이 중간실 책임주의였어요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2009년도 이전에는요 우리집에 불이 나잖아요 우리집에 불 나잖아요 그럼 불이 옆집으로 번지죠 우리집에 불 난 이유가 나의 중간실이 아니야 경과실이야 그리고 옆집에는 책임을 진다 안진다 안진다는 게 구실화책임법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 부분이 위험 판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실화에 관한 법률도 뭘로 되어 있어요 과실책임주의로 바뀌었어요 과실책임주의도 조금 전환돼서 지금은 중과실책임주의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건 뭐다 세 가지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과실 무과실 보상책임주의 특히나 물어주는 범위 A A B A B C 요건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정리를 좀 반드시 해 주시라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요건 세 가지 내용 요건 그 다음에 요건 중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좀 정리해 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실 무과실 보상책임주의 정리해 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10페이지에 나오는 특수 불법행위 여섯 가지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그냥 credits Matrix Crash 이